이런 유형의 단백질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 단백질 상식 두 번째 시간 일반인은 잘 모르는 단백질 제품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양유 단백, 초유 단백질 제품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저분자 단백질의 배신, 좀 충격적인 배신에 대해서 그 다음은 단백질 제품을 고를 때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단백질 제품들은 과연 믿을만 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단백질 제품의 진실 첫 번째 산양유 단백, 초유 단백의 장난질 자 산양유 단백, 초유 단백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 하는데요 저는요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 정도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다 마케팅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산양유 단백이나 초유 단백질 제품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품 만들 때 장난질이 심해서 인데요 많은 제품들이 굉장히 미량의 산양유 혹은 초유 단백을 넣고 마치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요 심지어 매우 조금 넣었으면서 제품 이름에 산양유나 초유를 넣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제품 있죠? 산양유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엄청 광고하지만 정작 이 제품에 사용된 다섯 가지 단백질 중에 산양유 단백은 가장 조금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의문점 왜 조금 넣을까요? 비싸니까 제대로 된 산양유 단백이나 초유 단백은요 엄청 비싸요 저는요 100% 산양유 단백질 제품 100% 초유 단백질 제품 먹고 있는데 안 비싼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것들은요 보이는 가격이 저렴해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 제품 용량이 적어서요 몇 번 못 먹습니다 굳이 그 돈 들여가면서 드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제품들 중에는 품질이 많이 낮은 원료 혹은 광고상의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가 다른 원료 뭐 뉴질랜드가 아니고 실제로는 중국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가짜 산양 단백질 가짜 초유 단백질 제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초유 단백질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단백질 제품의 진실 두 번째 가수분해 단백질 저분자 단백질에 속지 말자 저희 제품은 가수분해 단백질 입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단백질이라서요 흡수가 잘 됩니다 이런 제품들 많죠? 이런 제품들의 실제 흡수율은 높지 않아요 제품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높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호키에서 구매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수분해 단백질 저분자 단백질 어떻게 만드냐면요 단백질 입자를 자릅니다 여러 번 자를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지고 그만큼 흡수율 혹은 체내 이용률이 올라가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잘라야 가수분해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한 번 잘라도 백 번 잘라도 모두 가수분해 단백질이라고 부르거든요 당연히 백 번 자른 것이 한 번 자른 것보다 흡수가 월등히 잘 되겠지만 두 가지가 똑같이 가수분해 단백질로 불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단백질 특성상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맛이 없어져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가수분해 단백질은 써서 못 먹어요 그런데 시중에 저분자 단백질이라면서 팔리는 제품들 맛있죠? 그 얘기는 많이 자르지 않은 이름만 가수분해인 단백질 원료로 사용했거나 앞서 말씀드린 산약류 단백처럼 굉장히 밀양 넣어놓고 저희 제품은 저분자 단백질이에요 라고 광고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흡수율이 높을래야 높을 수가 없는 양심 없는 제품들이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 엄청난 양의 당이나 첨가물들을 사용해서 저분자 단백질, 가수분해 단백질의 쓴맛을 잡은 제품들이 되겠는데 저는 그런 제품 먹기 싫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가수분해라서 저분자라서 흡수가 잘 되는데 이런 제품에 혹하시면 안 되겠죠? 요약! 저분자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가수분해 단백질은 단백질 입자를 자른 것인데 몇 번 자르는지 기준이 없다 많이 자르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자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자르면 자를수록 가공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자르지 않는다 그거로 사 먹을 필요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단백질 제품의 진실 세 번째, 굳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필요는 없다 제가 콜라겐 영상에서 콜라겐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든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지든 똑같다 시작차의 기능성 인정을 받은 콜라겐이나 그렇지 않은 콜라겐이나 같은 콜라겐이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고를 때 굳이 건강기능식품 고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단백질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있는 단백질 제품도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이유는요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에 사용되는 단백질이 일반식품에 사용되는 것들과 동일하기 때문이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 제품을 만들려면 하루 제공 순수 단백질 함량이 12g 이상이어야 하고 시약차가 정해놓은 아미노산 스코어도 맞춰야 하긴 하는데 따져보면 별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단백질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붙여서 팔까요? 제품을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그동안 단백질 제품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다이어트할 때 먹는 거 혹은 근육 키우려고 먹는 거 이 정도였기 때문에 고급스럽지 않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좋게 바꾸려고 마치 급이 다른 단백질인 것처럼 만드는 것인데 일반적인 단백질 제품들과 같은 원료가 사용되니 껍데기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홈쇼핑 제품들 단백질 쉐이크에까지 아연을 넣죠 전국민 아이언맨 만들기 프로젝트 아연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의 면역기능성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면역에도 좋은 단백질이에요 라고 광고하기 위해서 단백질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고 아연까지 첨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단백질 제품의 진실 마지막 네 번째 해외 단백질 제품들의 비밀 이 내용은요 해외 단백질 제품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정도는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 제품 가성비 때문에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성비 물론 제품값이 싸다고 품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단백질은 조금 다릅니다 값에 따라 품질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단백질 제품은요 정제나 캡슐로 만들어지는 기술적인 공정이 아닌 원료들을 단순 배합해서 통에 담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제품 가격에서 원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영양제들에 비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원료 값이 제품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백질 제품의 값이 저렴하면 제품에 사용된 단백질 원료 값이 저렴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단백질의 품질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내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유청 단백질은요 단백질 함량이 80% 이상입니다 즉 단백질 원료 100g당 순수 단백질 함량이 80g 들어있는 것인데요 그에 반해 미국에서 사용되는 유청 단백에는 단백질 함량이 60%인 것도 많습니다 단백질 원료 100g당 순수 단백질 함량이 60g 들어있는 것이죠 당연히 단백질 함량이 낮은 원료가 더 저렴하겠죠? 해외 직구 단백질 제품들이 저렴한 이유도 여기에 있겠고요 그래서 해외 제품들의 경우에는 제공 함량당 순수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공기단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